조실정 당신 그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야? 당신 뱃속의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잖아. 그 아이가 왜 내 아이야? 당신 입으로 말해봐. 와이야! 회장님. 내가 당신하고 뭘 했어?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. 아무 일도 없었어. 나는 단 한 번도 당신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.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? 그래도 내 아이라고 우길 거야? 당신 똑바로 말해.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. 나 기억나 돌아갔으니까. 과장님 아이. 아니에요. 잘못했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죽을 때를 됐어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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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조실정 당신한테 뭐 나쁜 짓이라도 한 적이 있나? 그래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? 말해봐.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. 하... 회장님. 저 회장님 좋아해서. 그렇게라도 해서 회장님 옆에 있고 싶어서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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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니? 그게 이유야? 그게 다야? 내 인생 송두리치에 흔들어 놓고 뭐? 당신 미친 여자야. 미친 여자. 이 여자 당장 내보내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... 고맙습니다. 하... 아